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우리가 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문제를 접하실 때는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고르라고 구분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만약에 혹시 먼저 이렇게 풀어보신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것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기본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부동산 개념과 분류라고 해서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죠 통상적으로 시험상에서는 개념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인용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학에 대한 개념 또는 부동산학의 기초원리에 대해서도 시험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나오지는 않고요 한 4, 5년 이 정도를 주기로 해서 가끔 활용을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제일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다음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든가 아니면 우리가 형광펜이 있죠 형광펜을 가지고 문제 전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아, 이거는 맞는 것을 고르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면 붉은색 형광펜을 가지고 이렇게 X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문제를 읽으시다가 이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지 착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자,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볼 때는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문을 다 풀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미, 순수과학으로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 지문이 일단 틀린 거죠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맞는 거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순수과학이라면 틀리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의사결정적인 접근방법이라는 건 맞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도 맞는 편이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도 중시해야 되지만 민간 부분을 놓고 볼 때는 효율성을 더 중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에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에서 부동산 금융업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업 분류상에서 보면 금융업이라든가 컨설팅업이 있죠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도입이 안 돼 있는 경우죠 컨설팅은 말 그대로 협회만 있지 이거는 자격을 공인받거나 시험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있고 부동산활동은 대입 및 대물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무슨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임장활동이라는 게 필요하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맞는 거를 하게 되면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래서 세 개,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죠 틀린 거를 고르다 이런 얘기죠 자, 부동산학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도시 문제, 건축 문제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도시 문제, 건축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은요 4번 지문에 보시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선도하는 기능을 가진 규범과학이다 즉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번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순수과학이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우리가 학문을 나눌 때는요 순수과학이라는 게 있고 응용과학이 있었을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는 것은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학문적인 데 분석을 하는 데 연구하는 데 바탕을 둔 것이고 여기 있는 응용과학은 그런 학문적인 논리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게끔 이게 논리를 조금 바꿔서 접목시키는 그런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는 답이 2번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해서 해설에도 나와 있죠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번에 보시면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성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왜 서비스업을 물어봤냐면 중개업이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서비스업을 보시게 되면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관리업 쪽에 가게 되면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론할 때 얘기했지만 관리업이라는 것은 주거용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만약에 기타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죠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것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집에 기출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30일에 32일까지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이라는 것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1번은 개수를 물어봤고요 여기는 지문이 제시가 돼 있죠 그런데 지문을 보시게 되면 다 두 개씩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밑에 지문은 두 개라는 얘기는 올바른 것은 어쨌든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에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그렇죠? 부동산 활동에 보시게 되면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공간 활동이죠 그런데 이 공간은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 4, 5번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지문의 차이점은 니은과 디귿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니은이 맞으면 1번이 답이고 니은이 틀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을 봤을 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룸으로 거래당산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내용이죠 우리가 윤리 중에 보게 되면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조직윤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윤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중윤리라는 게 있죠 이 공중윤리라는 것은요 거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 있죠 부동산업자도 다 같은 높은 윤리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디귿을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결정이 돼야 된다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효용이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용도도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이용방법과 가치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리을에 대한 것은 거기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릴 틀린 거죠 우리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건 이론과 실무를 나타내는데 걔네는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전을 우리가 위로 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걔네가 양쪽으로 분리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기술의 실무와 이론에 대한 것이 효율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미음에 가게 되면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정성이 아니죠 부동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0번 문제도 같은 논리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에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룸으로 부동산 업체는 물론 거래 당사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가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앞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걸 다시 이제 또 긍정용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공중과 지표와 지하를 포함하는 삼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라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게 3번이 되겠죠 대인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된다면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3번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 및 기술성에 대한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야지 부동산을 대상한 행위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자 이제 11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또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 11페이지를 가서 보셨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념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단원에 가게 되면 제일 첫 문제가 대표 유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대표 유형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해설에도 나와 있죠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이 되죠 이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부동성이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면서도 소비자로 우리가 취급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에게 이거를 제공해 주죠 공간을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 또는 뭐 할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생산제이자 소비제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대표 유형 문제의 답은 5번 그죠?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건무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된 상태이거나 토지와 임목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등기를 다 하죠 이렇게 그래서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지만 얘네를 거래를 할 때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념 안에서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정착물 정착물 안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광해부동산에서는 준부동산의 성격을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 11페이지 하단서부터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5페이지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요약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 있고 13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박스로 명시가 돼 있죠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그다음에 농작물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광해부동산이 나와 있죠 여기서 광해부동산은 준부동산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잘 해 두시면 될 것이다 준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저당권의 객체로 삼기 위해서 즉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개념에 관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일본의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틀린 거 고르라는 얘기죠 일본의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또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지로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은 생산자이자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해요 2항에서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엇건 등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들도 맞는 편이죠 그래서 1번에는 답이 5번이죠 거기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계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네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오른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하고 물리적, 기술적 개념을 구별을 한 것을 물어봤는데 여기도 지문 안에서 힌트가 제시가 돼 있죠 박스 안에 제시된 예시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개념이 4가지라는 얘기고 기술적 개념이 3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에 4가지가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자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읍에 가면 자산이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드렸죠 경제적 개념에 가게 되면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었을 때 여기서 얘네 묶으면 3번이라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역하고 비읍은 당연히 어디에 경제적 개념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소비재가 들어갔을 때 소비재도 당연히 경제적 개념에 포함이 되죠 얘는 생산제이자 경제적 개념에서 보시면 여기 생산제죠 그 다음에 소비재 있죠 그러니까 얘네 들어가야 되니까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가면 생산요소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구성이 됐을 때 이게 기역에 들어가 있고요 자산이 비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가 니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제는 생산요소라고도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리을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 4가지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리을하고 비읍 그죠 그게 다 충족이 된 거는 2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2번 경제적 개념을 찾으면 일단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 안에서 디귿에 나와 있는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미음에 가면 자연이 있죠 그 다음에 시옷에 가면 위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목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2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틀리고 고르라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준부동산이란 부동산과 같은 공시수단을 갖추어서 독립된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복합부동산은 조금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해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영미법하고는 틀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죠 민법상 부동산을 물어봤을 때요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지칭을 하죠 그런데 이 정착물 안에 가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여기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이건 정착물이어서 이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면 틀리죠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거기 보시면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건 틀린 내용이죠 별개의 부동산,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거고요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이 독립된 부동산 중에 보게 되면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런 애들도 다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일부로 관주던 애들은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토지에 설치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5번에 가면 총톤수가 1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등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거죠 우리가 선박이라는 것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때 이건 20톤 이상이죠 10톤이 아니라 그래서 4번 문제는 답이 4번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록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우리가 중부동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우리가 취급하죠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정착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픽스처라고 그래가지고요 설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하고 달리 영미법에서는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얘네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이게 이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은 이사갈 때 대부분 뛰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개업자가 알아야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여기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됨으로써 항구적으로 설치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우리가 정착물이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뭐를 설명해 드렸냐면 건축재료상가 앞에 놓여있는 욕조 아시죠 걔가 욕조인 상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는 얘는 그냥 동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주택 안에 욕실 있죠 그 욕실 안에 욕조에 딱 고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착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사갈 때 에어컨은 뛰어가더라도 욕조는 그냥 두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하는 이유가 이게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정착물로 구분하지만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등기를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을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모두 동산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부착된 물건을 이게 제거하잖아요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일단 동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벽시개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면 얘는 그냥 동산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도요 만약에 건물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걔는 정착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다고 다 동산으로 보진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의 인터폰 같은 게 벽에 고착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인터폰들은 대부분 이렇게 드러내면은 뒤에 선이 연결돼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절단하게 되면 쉽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수도꼭지도 돌리면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훼손 없이 우리가 제거는 가능한데 인터폰이 없으면은 외부하고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요 수도꼭지가 없게 되면은 식수를 제공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물리적 훼손 없이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동산으로 보지는 않고요 물리적 훼손 여부와 그 다음에 효용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물건을 설치한 사람에 따라서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구별할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요 5번에 나온 건 뭐냐면요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봐요 그런데 임차자가 설치한 거는 이거는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임차자 정착물은 다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사 정착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한 커텐, 블라인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새를 살 동안만 편의를 설치한 거지 이상할 땐 다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다 동산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6번에서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기억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좁은 의미라는 게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실 효과를 갖게 되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권리는 분할해서도 거래할 수 있죠 내가 소위권을 갖고 있으면서 세를 주면 전세권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환경,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안에서 뭐가 들어가서 틀렸냐면 환경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죠 환경은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장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들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해요 그래서 중계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같이 양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게 되면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올바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미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명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 광의 부동산의 정의로 타당한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광이라는 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여기는 토지 및 정착물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광의 부동산의 정의로 타당한 걸 물어봤으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계로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나 분류상에서는 읽으면서 답이 탁탁 보이게끔도 명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것은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법률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부동산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념에 대한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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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